중성 안녕하세요. 분데스레가TV의 김근입니다. 오늘은 육군보병장교 초급간부인 소위에서부터 고급장교, 중령까지 진급에 필요한 진급심사요소, 진급부직, 그리고 지관 평정과 지추천들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병과는 총 16개의 병가가 있는데요. 육군임간장교가 보병장교가 절반 이상을 임간을 하고 있고, 원스타장급진급도 2021년 기준 53%가 보병장교 출신이고, 또 사성장군도 포병과 기타 병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5명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보병장교 출신이라는 점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보병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보병장교를 기준으로 해서 진급코스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장교 출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육군장교의 임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성적과 성향에 맞게 출신을 선택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각 출신별로 양성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임간을 하게 되는데요. 임간 전액 병가별 어떤 티오와 어떤 본인의 어떤 학과에 맞게 1에서 3지망까지 병가 선택을 해야 하고요. 크게 전투병가인 보병, 포병, 기각, 공병, 통신 이 병가의 5개의 전투병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시험 병가와 행정병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보병 점유율이 제일 많고 장군 진급도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병가가 정해지면 초급 간부들은 각 병가 학교에서 초금반 군사교육을 약 3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때 군사교육 성적이 나오고 또 이 군사교육 성적이 장기 복무 선발에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장군은 가급적이면 40% 안에 들어서 그런 군사교육 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장기 복무의 어떤 게 선발이 되면 소령 진급이 약 6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약 80% 이상이 모두 소령 진급이 장기 복무가 되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금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곧바로 야전 부대에서 자대 배치가 되고 보직을 받게 되는데요. 평상 어떤 보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대장 일용과 그리고 참모를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소대장 보직은 말 그대로 소부대 지휘자로서 30명의 어떤 소대원을 지휘하는 보직이고 참모는 대대장의 어떤 참모로서 중2 때 작전장교 그리고 종복과장, 인사과장, 군수과장을 평상 1년씩 두 개의 참모 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의로 진급이 되면 다시 각 병과 학교에서 중대장 교육, 목 운반에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 복무화 진급 그리고 어떤 자력을 쌓기 위해서는 대대 작전장교를 하는 것이 참모 중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대급의 어떤 참모 어떤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대수색중대의 지피장 그리고 연대급 인사장교 그리고 이제 이건 선발되는 거지만 사단장님의 전속부관 등도 중2의 어떤 참모 보직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와 진급에 굉장히 좋은 보직이면서 평정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보직을 챙기게 되면 장기 복무 선발을 중2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 복무 선발이 현재 소령 진급의 어떤 추세이다 보니까 또 이제 IMF 이후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후 더 어떤 장기 복무 선발 경쟁이 높아지고 있고 평균 10명 중에 3명밖에 장기 복무 선발이 안 된다는 점이 현실이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군반의 어떤 군사성적 그리고 참모 보직 그리고 이제 표창 상훈 점수 그리고 체력 그리고 지강 평정 그리고 지강 장기 복무 추천서를 심사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직속 상관에게 어떻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야 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 형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군에 필요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기 복무 어떤 심사 어떤 위원들이 동상 4단에서 4단급 중령급의 어떤 참모들이 면접 평가를 심사를 보기 때문에 또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해야 많이 최종적으로 장기 복무의 선발이 되고 또 장기 복무의 선발이 어떤 우선이 돼야 연간급이든 어떤 장성급이든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위 진급을 하게 되면 평가 학교에서 고등군사반 군사교육을 약 5개월 정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비육 성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초근반과 마찬가지 40% 안에 들어야 군사비육 성적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군사비육 성적이 소령 진급 평가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교육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떤 군사교험을 많이 탐독하고 또 전술에 대해서 개념 있게 발표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 이면에 바탕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중이나 소위 때 근무했던 참모로서의 작전장교 혹은 중복과장 이런 어떤 참모로 있겼던 실무 업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소 비근한 예지만 제가 고등군사관, 중대장관에 교육을 받으러 갔게 됐는데 그때 너무나 어떤 교육기수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 동기 중에는 어떤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헌혈까지 하면서 훈육 점수를 챙기는 그런 장조들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군사반 어떤 교육을 수료를 하면 통상 1차 중대장, 2차 중대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의 중대장 부직을 필수로 모두 맞춰야만이 소령 진급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 2차 중대장 중에 한 번은 무조건 100명 이상의 실병치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그런 것이 의무라는 것도 진급 요소에 들어간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장 때는 아무래도 부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많은 인원들을 실병치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사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인명사고가 나거나 부대사고가 나게 되면 진급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저희 어떤 개인적인 소견도 중대장 때는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걸 욕심부르기보다는 그냥 사고만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급 어떤 지휘관이 됐을 때는 병력들을 살뜰히 살피고 또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부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가급적이면 대입급 자원들이 1차, 2차 중대장의 어떤 보직이 만료가 되면 실병치의를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중대장까지 보직을 만들어서 소령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중대장 이제 보직을 모두 마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간급 장교인 소령 진급을 위해서 보직을 찾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대 작전장교 보직이 진급에 유리하고요. 그 외에 소색중대장 그리고 4단급 정규전 작전장교 그리고 대침투 작전장교 그리고 4단 인사체 보임장교의 보직이 있는데요. 이런 보직들이 소령 진급에 굉장히 유리한 보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령 진급이 되게 되면 합동대학교, 군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다시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군사교육 성적이 중령 진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때는 어떤 와이프까지 동원해서 과제를 돕는 일들이 비질, 비일, 비재하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만큼 어떤 교육 성적의 소정급 분들이 4를 걸고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군사교육 성적과 또 그런 부분에서 정규 과정에 들어야만이 중령 진급에 있어서 유리한 우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대학 군사교육을 마치면 다시 야전부대로 가서 대대 작전과정은 필수보직으로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급 작전과정 그리고 사단의 작전보좌관이 중령 진급에 굉장히 유리한 진급 보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직을 얻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지간의 추천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보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합참이라든지 육군본부 그리고 뭐 군단이나 군사령부에도 진급의 어떤 보직 등이 있지만 그 부분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사단 끝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저의 결론은 육군보병장교의 진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보직과 지간평정 그리고 진급 지추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군사교육 성적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음 점수와 그리고 체력 그리고 부대관리 그 다음에 사고 자기관리 등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가족들의 서포트와 그리고 가족들의 희생이 소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군무원 5급 군무원을 포함을 해서 15년간 군 조직에 몸을 담았지만 오늘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 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다 맞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좋은 일에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